리버부터 해봐야겠어? 데스매치로 해야지 미디움으로 야.. 피라냐 물고기가 있는데 아니 그림자였구나 새우 새우 왜 안 먹어지냐? 먹어줘 먹어지기 힘들구만 냠냠냠냠냠 이게 먹기 힘든건가? 끄적끄적 뭐야 죽은색 안 먹어져야 돼 안 먹어져 안 먹어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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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습니다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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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모르는거야 도망 도망 먹혀버렸어 먹혀버렸네 곰쥬 곰쥬은 못 먹는구나 조그만 물고기를 먹어야겠어 어디에 있을까요? 조심해야돼 저쪽으로 감아 안 돼 새우도 못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물고기가 있는데 빅픽슈가 있어 빅픽슈가 있어 갓친구 턴 냈기 도망가고 빅픽슈가 있어 이거 만만한게 없는데? 좀 작은게 없어 큰거 같은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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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란 말이야 어떻게 도망가는거야 닭죽은 동물 흐어들어 탕수육 돈이 먹어있고 친구들 같이 가 친구들 무섭단 말이야 몇 번을 죽었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점점 더 먹기 같이 먹어야하는거 같지? 야 혜성아 나야 나 나 나 나야 나!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달팽이 여기다 여기다 어 뭐 있어 아 뭐 있어 아 도이스티로 하니까 엄청 좋은 야 여기 왔어 됐지? 엄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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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커졌어 이제 숨어서 숨어주면 되나? 아 이거 진짜 어떡해 야 내꺼야 내꺼 야 내꺼야 아빠는 이거 물고기 작업도 없어 지금 물고기 야 이거 먹을 수가 없어